국산차 일년보증 굿모닝 청각들 유한나입니다. 오늘은 소나타 하이브리드 소개할게요. 첫번째 차 20년식이고 주행거리 4만4천키로 판매가격 2,230만원이에요. 무사고 차량입니다. 단순교체도 없어요. 보험이력도 0원이에요. 전체적으로 관리도 깨끗하게 잘 되어있습니다. 점검 완료했어요. 두번째 차 20년식이고 주행거리 3만4천키로 판매가격 2,270만원이에요. 무사고 차량이고 단순교체 없습니다. 내부커디션 너무 좋고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있어요. 점검 완료했습니다. 세번째 차 23년식이고 주행거리 3만5천키로 판매가격 2,950만원이에요. 역시 무사고 차량이고 단순교체 없어요. 내부커디션 너무 좋고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있어요. 컨비니언스에 컴포트까지 옵션 추가되어있어요. 점검 완료했습니다. 세대 모두 무사고 미세노유 없어요. 굿모닝 총각들이었습니다. 더 좋은 차 가지고 다시 올게요. 안녕.